안녕하세요 팜투어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발리의 럭셔리 리조트 바로 아난타라 울루와뚜 리조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팀장이 가장 추천드리는 발리 최애 리조트이기도 합니다 발리 남부에는 천혜의 자연경광과 오션뷰를 볼 수 있는 울루와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울루와뚜는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을 테두리로 각종 럭셔리 빌라들의 절벽이 위치해 환상적인 오션뷰를 자랑합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경광은 그 위험을 한껏 내품고 있어서 꼭 한번 가볼 만한 발리의 주요 영소입니다 아난타라 울루와뚜 리조트는 이름 그대로 울루와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환상적인 오션뷰를 자랑합니다 세계적인 럭셔리체인 아난타라 계열의 리조트로 최고의 특전과 확실한 객실 컨디션, 다양한 부대시설 및 특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위치적으로는 근처의 울루와뚜 절벽 사원 및 영화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촬영지로도 유명한 아름다운 해변 빠당빠당 비치와의 인접성이 가장 좋으며 메인 시내인 꼬따까지는 차량으로 약 30-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양한 객실 타입을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입니다만 팜투어에서는 허니문에 걸맞는 카테고리를 위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으면서 아름다운 오션뷰를 볼 수 있는 오션풀 스위트 객실 넓고 큰 객실 규모를 자랑하는 고급스러운 컨셉의 투베드 가든풀빌라 그리고 전면 통유리를 이용해 울루와뚜의 멋진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가장 럭셔리한 객실인 투베드 오션풀빌라까지 가격대 및 기호에 맞는 다양한 객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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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리에서 럭셔리한 리조트와 풀빌라를 찾으신다면 저희 팀장이 가장 추천드리는 리조트 아난타라 올로와뚜 팜투어에서는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및 위조트 내부 마사지 60분 포함 등의 단독 프로모션을 가지고 있어 합리적인 허니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팜투어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